무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. 자기만의 시간은 별로 없을 텐데 연가함으로써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높은 장병들의 미적 감각이 올라가는 장병들입니다. 장병들의 힐링 그리고 앞으로 군사관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고해 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 문화가 있는 날을 항상 지금처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 군사가 있는 날 저희도 함께합니다!